한글자식 또박또박 말해주세요. 날라가지고 큰 날라가는 거 아니냐고. 너무 웃기네. 대박이다. 한 번만 더 봤네요. 너무 귀엽다. 와 진짜 대박이다. 아니 어디서 찾으세요. 새골만 있어. 지금 이거 태진이하고 상욱씨가 완전 치고 올라오네요. 왜 이렇게 저는 저렇게 나와. 재석이 안 봤잖아. 저요 저요. 저는 안경이 있어요. 아 이게 또 진짜 한층 더 보안이 강화됐군요. 야 진짜 못생겼어. 진짜 못생겼어. 야 정말 인기빨 맞네. 어? 진짜 못생겼어. 야 진짜. 이거 아니다. 태진이하고 싸운 거 같아. 진짜 못생겼어. 태진이하고 싸운 거 같아. 진짜 못생겼어. 우리 팀이 좀 많네요. 진짜 강한 센 팀이 많네. 센 멤버가 많네 여기. 우현이 형은 어땠습니까? 진짜 전통의 강호는 강호네요. 아니 근데 아까 여기 이분하고 상욱씨. 저는 뭐 아무리 해도 저 정도는 안 나오죠. 저쪽 팀의 석진이 형도 역시 한 번 안 해요. 마비는 지금 보신 분들 가운데 누가 조금 제일 좀 재진이 형님께서. 아 그렇죠. 아 너무 강해요. 감정이에요. 광희씨 가보시면 누가 조금 제일 그랬어요? 제가 광희예요? 근데 누구예요 그렇죠? 저 인도 거지 아니에요? 저 인도 거지 아니에요? 근데 누구냐 너? 다크서클이 어떻게 여기 내려와? 탈이 나는 줄 알았어요. 이천수씨가 확실히 또 천국이 많아요. 많아요 많아요. 진짜 천수씨 보면서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. 월드클래스는 다르고 다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. 진짜 월드클래스는 월드클래스예요. 아 감사합니다. ょ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저거 보고 계실 게! Ы 자omy.